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. 민주당이 청년 표심을 겨냥해서 새로 만든 홍보 현수막인데 곧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청년의 공감하기는커녕 비하하는 거라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쏟아지자 결국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.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나에게 온 당. 어제부터 국회화팬에 걸린 민주당 홍보 현수막입니다. 이 문구를 포함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,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4가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민주당은 준비했습니다. 개인을 중시하는 2030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겠다며 시작한 홍보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황당하던 반응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. 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들이 오히려 떠날 문구다. 다음 선거 또 날릴 거냐 등 날선 비판이 쇄도했고 민주당 보좌진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에서도 문구가 매우 염려된다, 프로젝트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. 국민의힘은 현수막 문구가 이해하기 힘든 걸 넘어 청년 무시, 청년 비하적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파장이 커지자 비명계 의원 4명이 만든 원칙과 상식은 물론 친명 원외 인사들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까지 캠페인 철회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당 지도부는 논란이 된 홍보문구를 전면 교체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성과 고민보다는 몇 글자 홍보문구로 청년표를 잡아보겠다는 서툰 전략에 청년 당직자들로부터도 분노조차 아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 사툰 전략은 사툰 전략. 하아 사툰 전략 사툰 전략 사툰 전략 사툰 전략